오늘 저는 여러분께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도태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얼마나 명언이었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여러분은 인스티즈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이 사이트의 연령대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이트보다 젊은 편이라는 사실 하나 알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인스티즈의 한 여성이 남자가 어린 여자 좋아하는 이유 이거 아니야? 라는 글을 씁니다. 남자가 어린 여자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또래 여자애들이랑 어울릴 능력 안 되니까 어린애 꼬셔서 어떻게 하려는 심리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남자가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건 한심하다는 말을 하게 되죠. 이런 여초 커뮤니티는 첫 댓글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댓글부터 그건 아니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글쓴 아줌마는 자기 또래에서는 경쟁이 밀리니까 어린 여자 만나는 게 아닐까? 라는 식으로 첫 댓글의 여론을 뒤집으려고 대댓글을 달면서 동시에 어린 여자를 만나는 남자는 경쟁에서 도태된 남자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역시나 어린 여성은 이왕이면 더 젊고 예쁜 여자가 좋으니까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 라는 식으로 절대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글쓴이 역시 기싸움에 밀리지 않고 능력 있고 잘나가는 남자는 또래의 여성을 선호하지 어린 여자 싫어한다. 라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여성시대였으면 언야 맞게 맞게 어린 여자 만나는 건 도태남이나 만나는 거게 라고 말했을 건데 어린 여자가 젊고 예쁘니까 그런 거고 탑스타들 다 어린 여자 만나는 게 능력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가장 큰 이유는 생물학적 번식 본능 때문이고 아줌마는 노산의 위험이 크잖아. 라고 말하며 글쓴이의 말에 절대 동조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가장 나이가 어린 커뮤니티라 그럴까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는 건 젊은 여자이다. 어린 여자랑 만나는 게 더 능력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아줌마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 아줌마는 연애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30대 여자들이 안 만나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 여자 만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절대 이 논리를 포기하지 않죠. 그녀는 계속해서 능력 있고 잘나가는 남자는 또래 여성을 선호한다라는 곤조를 밀고 나가면서 알파남은 30대 여자를 만나고 도태남들만 번식 경쟁에서 탈락하여 어린 여자를 만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 어린 여성들은 남여만은 여자들이 심술나고 분통터지니까 열등감에 커뮤니티에 그런 말 뿌리고 다닌다. 라는 식으로 기싸움에 밀리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대 여성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성인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할까요? 30대 중반인데 인기 없는 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남자라면 나 같은 여자 매력에 금세 빠져들고 좋아했을 거다. 근데 어떻게 5년 동안 솔로인 상태에서 들이대는 사람 하나 없을까? 나 진짜 괜찮은데 왜 번따 한 번을 안 당하지? 라는 식으로 30대 중반 와인녀가 자신이 인기 없는 이유를 한탄하고 있죠. 인스티즈에서 이 글을 썼다면 와꾸가 떨어져서 그런 거다 나이 먹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을 했겠지만 여시가 당당하고 멋져서 그런 거 아닐까 한남들 원래 멋진 여자 앞에서는 꼬무룩하잖아. 여시 귀엽고 매력있는데 왜 남자가 안 생기는지 나도 궁금해. 여시 진짜 졸라 매력있는데 나랑 친구해주라 재밌고 마인드 건강하고 자존감 높아서 남자들이 못 두려쳐서 연애 못하는 듯. 이라는 나사빠진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런 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스티즈에 가서 능력있고 잘나가는 남자는 또래 여성을 선호한다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거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남자는 생물학적 번식이 가능한 이성을 선호하는데 이 여자는 벌써 30대 중반이라서 그 부분에서 탈락이죠. 거기다가 자신이 매력있다고 자뻑하는 중이라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우리 여성들. 부디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여성들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혼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30대 여성은 이 세상에 없답니다. 그걸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너 자신을 알라. pie